한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세계 1위 수출 예약 1. 살만한 게 없다. 2. 쓸만한 게 없다. 3. 중국과 일본은 배 아파 죽는다. KF-21 4.5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8조원의 개발비와 120대 양산에 약 12조원이 들어가는 총 2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충무공 이순신의 거북선이 아마도 그 당시 최첨단 무기체계였다면 이제 KF-21 보람에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강의 거북선이 될 것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경남 사천공항의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른 시제 1호기의 초도 비행 성공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뿌듯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며 이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움과 부러움에 일부 외국 네티즌 중에는 대한민국 국방연구소 지하 벙커에서는 붙잡힌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입니다. 그동안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년간 밤잠 안자고 노력하신 수천명의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수백개 협력업체 임직원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국가가 국방력 강화와 현대적 무기 보강에 나서고 있어 전세계적인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미처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그 수요를 보충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경우 세계위 군사력과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산 무기들이 실전에서 그 부족한 성능이 여실히 탈로나게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부풀려진 뻥 스펙에 대하여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 자랑하던 미그 35는 주로 고고도에서 작전하는 스텔스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방공 미사일이 무서워서 제대로 출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기본적인 기체 성능은 우수할지 모르나 반도체와 첨단 부품이 들어가는 비행 및 항전 장비들이 수준 이하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제 전투기와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계약 취소와 보류가 주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러시아제 무기를 카피해 개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등에서 생산한 무기들까지 그 성능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기체의 성능과 작전 능력에 따라 하이급, 미들급, 로우급으로 분류됩니다. 하이급 전투기 시장의 경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세계 최강 F-35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만 판매되고 있으며 성능은 신뢰할 수 있으나 대당 천억 원이 넘고 한 번 비행하고 나면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해야 하는 등 무지막지한 유지비에 돈 많은 서구권 국가도 대규모 도입이 어렵고 한 국가당 수십 대 정도만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들급 전투기 시장은 미국의 F-15와 F-16, 프랑스의 라팔, 유러파이터, 타이푼 등이 있으나 모두 4세대 기반의 전투기로 미래의 5세대급 스텔스기로의 업그레이드 자체가 불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미들급 전투기들은 개발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전투기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유지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돈 없는 국가들은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도 소량의 하이급을 보완할 하이엔 미들급 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한 상태고 특히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현재 마땅히 살만한 전투기도 없고 미래전에 대비해 쓸만한 전투기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의 4.5세대 KF-21 보라매는 4세대 미들급과 5세대의 중간 기체로 우수한 성능과 5세대 스텔스기 확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향후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갖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FA-50의 경우 미국 해공군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 성공할 경우 향후 수출 1000대 달성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수출도 어려운 고성능 훈련기를 쓸데없이 개발한다고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FA-50 개발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주국방이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고쳐쓰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방세계에서 4.5세대급 이상의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중국은 미국의 해군력에 대항하겠다며 항공모함 3척의 수십척의 구축함과 100여척이 넘는 호위함과 초계함 권함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수십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도 상륙함을 개조한 이즈모급 경항모 2척을 진수시켰으며 대대적인 구축함 호위함을 진수시키고 2023년 내년도 국방 예산을 거의 현재의 2배인 9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위험이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향후 해양 주권의 확보를 위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검토된 경항모는 전투기 10여대밖에 탑재가 안되며 유일한 수직 이착륙기인 F-35B 탑재가 유력한데 F-35B는 생산 수량이 많지 않아 가격도 매우 비싸며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항모 도입은 전기식 사출장치인 캐터필드를 장착한 중형 항모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2 대한민국 방위사업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는 이런 중형 항모에 탑재될 날개가 접히는 KF-21N 모형을 전시하기도 하였으며 향후 중형 항모 도입 시에는 항모 탑재 국산 전투기 KF-21N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국산 전자전기와 정찰기 등으로 대한민국 해양 영토 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대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 KF-21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살 만한 쓸만한 전투기를 대한민국이 생산해준 것입니다. 기존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인 FA-50을 생산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동급 최강의 성능과 가격 여기에 유지비 또한 저렴한 KF-21 보람의 시재기 7대가 지금 대한민국 창공을 누비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선착순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납품 받기 위한 주문 타이밍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첫 보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개발에 발만 담그고 분담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미들급에 육박하는 성능으로 업그레드되는 FA-50 블록 20 48대를 계약한 폴란드는 통산 계약금인 10%의 3배인 30%의 계약금액 1조 2천억 원을 즉시 선입금하였고 폴란드 국회 국방위원들과 국방부에서조차 대놓고 향후 KF-21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계 1위 자주포 K9, 세계 1위 경전투기 FA-50에 이어 전차에는 K2 전차, 4.5세대 전투기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이제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K-푸드, K-배터리, K-조선, K-원전에 이어 이제는 K-방산까지 창의적이며 영리하고 똑똑한 거기에 열정과 집요함까지 갖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계속될 것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은 애국자를 넘어 독립투사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